하나, 둘, 셋, 오, 사. 하나, 둘, 셋, 오, 사. 야, 야, 야. 알았지? 2, 1, 끝입니다. 쉽지 않다. 2, 1, 끝입니다. 1, 끝입니다. 3, 2, 1, 끝입니다. 어떻게 끝이야? 쉽지 않다. 아니야, 아니야. 4가 그래도. 자, 보여드릴게요. 보시고 5초 안에 맞춰주세요. 우와! 우와! 우와, 대박! 웬일이야? 5초 안에 맞춰주세요. 잠깐만, 잠깐만, 형, 그런데. 4. 그거 아니야. 4, 2, 2.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맞았지? 1. 벌새, 벌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벌새, 벌새. 아니야, 아니야. 뭐야? 여름잖아, 여름. 아, 모기. 아, 모기. 센스 없기는 알지. 3번이 문제야. 왜, 왜? 배가 벌 같잖아, 배가 벌. 아니, 별긴 한데. 배가 벌이야, 저게 모기가 아니라. 이거 누구야, 이거? 저요. 이거 뭐 그린 거야? 모기의 다리. 다리가 저기. 다리를 위에 있으면 어떻게 해. 그런데 저거를 보는 대로 벌새라고 하면 안 되지. 아니, 예능에서 벌새를 내겠냐고. 참새나 비둘기면 말을 안 해. 그래, 내가 벌이라 그랬으면 이해해, 벌이라 그랬으면. 그렇지, 새나 버리면 이해해. 꿀벌. 뭘 내가 이해해. 벌새가 뭐야. 아, 입 닦고 그림이나 그려. 입 닦고. 벌새가 뭐야. 벌서. 입 닦고 그림이나 그리라고. 드릴게. 하나, 둘, 셋. 하나, 셋. 오, 사. 오, 사. 오, 사. 야, 이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그래, 야, 야. 오. 하, 좋은데. 야, 이건. 이거는. 야, 이건. 이거는. 야, 이건. 4, 3, 2, 1. 오오오오오 야. 보여주세요. 형, 봐봐. 봐봐. 아우. 봐봐. 야, 이거 해야 된다. 5, 4, 3, 2, 1. 저 노래 못 맞힌다고? 미역이야 뭐야. 아 진짜. 미역이. 센스가 없으시네. 이게 뭐야. 뭉크해 절규. 안 돼, 안 돼. 야. 내가 해볼게, 내가. 아이 정말 이거 맞춰야지. 야 예은이 너 나와. 왜요 저 잘했네 왜요. 너 뭉크 절규 이거 뭔지 알고. 알죠. 누구 작품이야. 알죠. 누구 작품이야. 진짜 웃기네. 뭉크 절규 누가 몰라요. 뭉크 절규 누가 몰라요. 누구 작품이야. 누구 작품이야. 피카소. 피카소. 뭉크의 절규잖아. 야. 뭉크의 절규. 그만해 제발. 강훈이 너 저기 그만하네 강훈이가. 그만해 제발까지 나왔어. 강훈아. 야 뭉크의 절규잖아. 나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야 누구 작품이야. 나도 피카소 하려고. 나도 피카소 하려고. 수현이 봐봐 피카소다. 그럼 이게 뭉크라고 생각한 거야 이거 한 사람이. 이게 뭉크고. 이게 처진 게 절규야. 야. 내가 해볼게 내가. 아 정말 이거 맞춰야지. 나 그려도 돼. 지효 여기 앉아. 근데. 예은아. 아 멤버 왜 이래. 아 진짜 해볼게. 아니 1번 2번에 재석이 형이랑 지효가 한다고. 왜. 그럼 1번 나랑 재석이 형이랑 같이 차라리. 아 그래 1번. 우리 둘이 붙어야 훨씬 더. 가보자 가보자. 아니 근데 우리 진지하게 한다. 그래. 그리고 이게 봐봐. 이게 정면으로 그럴 건지 사이. 왜 층으로 그럴 건지. 사이드잖아 사이드로. 정면으로 그러니까 사이드야 사이드. 사이드로 해. 오케이 무조건 사이드 옆모습 사이드 옆모습. 자 고. 자 눈 감아주시고요. 아 나요 아. 5초 드릴게요. 하나 둘 셋. 뭔데. 아 이거. 아 잠깐만. 4. 5. 4. 3. 2. 1. 아 잠깐만. 1. 2. 2. 2. 2. 2. 아 이거. 2. 1. 1. 아 이거는. 사이드로 해야 돼 사이드. 이거 1번이 되게 중요하다 1번이. 자 하나 둘 셋 하면 5초 안에 맞춰주셔야 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4. 하나 둘 셋. 그런데 3번은 지효야, 여기다 그려야 해, 여기다 그려야 해. 4번은 거기다 그려야 해. 4번은 여기. 맞아요, 맞아요. 4번은 형 아니야? 1번은 형 아니야? 4번은 나지? 기본을 알아야 해. 형이 4번이잖아. 그럼 여기에 형이. 다리를 크게 그렸어야 해, 이렇게. 틀리고 저렇게 하면 뭐 하냐고. 맨날 틀리고. 미안한데 냅다 싹 다 일어나, 그냥. 안 돼, 내가 안 돼. 미래 형. 그리고 미안한데 석진이 형 빠져야 해. 맞아. 안 돼, 안 돼, 아니야. 아, 근데 석진이 형 빠져야 해. 나, 나 잘 그렸어. 저거 참여하고 주면. 야, 저게 나보다 다 못 그래. 아니야, 아니야. 아, 나 미치겠네. 야, 예은이 해. 안 되겠다. 형, 종국이 형 그려주세요. 1번이 제일 중요해. 1번에, 아니 1번에. 너 1번에, 너 1번에. 너 1번에, 너 1번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내가 맞출게요. 눈 감아주시고요. 형님, 좀 맞춰, 진짜. 하나, 둘, 셋, 5, 4, 3. 아, 어려워. 아, 이거는. 아, 야, 이거. 아, 야, 이거. 이거는 맞춰야 된다. 어? 어? 야, 뭐야, 너. 아, 어려워. 야, 이거는. 야, 이거는 맞춰야 된다. 1. 어? 어? 1.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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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는 맞춰야 된다. 2. 1. 어? 어? 야, 뭐야, 너. 뭘 그린 거야. 자, 좋았어. 너 뭐였냐? 자, 내가, 내가 맞출게. 6초 드릴게요. 자, 좀 감안하고 봐, 감안하고. 하나, 둘, 셋. 오! 그러니까 이 조합이 좋아. 우와, 우와. 나왔다. 그러니까 이 조합이 좋아. 나왔다. 5, 4, 3, 2. 3번의 디테일, 3번의 디테일. 1. 맞춰주세요. 콧벌 쏘, 콧벌 쏘. 아니야, 아이. 야, 하아가. 야, 하아가. 야, 하아가. 야, 하아가 뭐야? 뿔을 안 그렸어. 야, 둘리를 그려놔. 둘리를 했잖아. 둘리 아니야, 둘리. 형, 내가 디테일로 염소 똥을 그린 거라고, 저게. 어, 저도 형 염소 똥 밑에. 어, 그래? 형, 떨어졌잖아, 형께. 야, 솔직히 그러면 3번은 저게 학달이지, 저게. 어허, 저게 염소 다리야? 아니. 그리고 똥은 염소만 싸냐? 잠깐만, 예은아. 저거 점은 뭐예요? 예은아, 이건 뭐야? 천, 천. 저, 전시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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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걸 왜 못 그려, 전시래요? 아, 저거 진짜 어떡하지? 이렇게 이렇게 그리면 되잖아. 아, 다 틀렸네. 아... 염소 자체가 어렵다. 염소가 어려워. 어려워. 아니, 너 염소만 수염 이렇게 하고. 아니, 그리고 염소로 풀 이렇게 해 놓으면 되잖아. 끄려, 이렇게. 해봐. 자, 해봐. 염소 그려봐. 자, 5, 4, 3, 2, 1, 땡. 염소네. 염소야, 염소야. 염소야. 염소가 안 돼. 염소지? 네. 그래. 염소야. 여기 وسorang Shin08. reach 무섭Wow. 전시리도 오를터. 여기다가 отп Friday. 호흡과 도 beasts. όiping difícil겠다고. 오늘 Ett錯綠, 야호, 여기스튜라저 Kyle. Gran부모 Rashон 1인TB SPR Patrick Perché? sono觉得 작은 경 combat như ngıyorlar.